모두가 아지를 못해요. 여기는 그녀는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녀가 아는 것 같아. 그녀가 아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실제 아는 것 같아. 그때는 아마도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 애쓰기 다음에 현재는 현재를 쓸 수가 있어요. 현재를 쓰고 과거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해석은 똑같죠. 해석은 모두가 아는 것 같아. 해석은 부거로는 똑같아. 그러나 영어로는 내면색 유각세로 여러분의 차이를 기억해서 받아들이고 말하고 쓰고 읽고 말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몰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거지. 여기는 진짜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같아. 그녀는 진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아. 그녀는 아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여기 마찬가지. He looks as if you're rich.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실제는 부자가 아니죠. 실제는 부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게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써. 말할 때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 말할 때. 말할 때 교육받은 교수들 보면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9월 전에 좀 무식하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약간 무시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쪽 사람을 무시하더라고 보면. 들어보니까. 그런데. My English is as if I were. 나는 as if I were라고 말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쪽은 조금. 이쪽 사람들은 이쪽을 조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무시하기는 겁니다. 이렇게 안쓰는게 좋아요. 여러분도. I wish I were rich. I wish I was rich. I wish I was rich. 저쪽 사람들이. She cried as though she were dying. 아니. 그녀는 마치 죽어가는 듯이 울부짖었다. 죽어가는 듯이 울부짖었다. 우어체를 쓰면 이제 부어체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전비로. 여기 우어체는 공식으로서 모든 시험에서 정답 처리되지만. 부어체는 비공식으로서 말할 때는 사용되지만. 시험에서는 틀린 곳으로 관중되므로 특별히 주의하. 이걸 배우더라도 제가 가급적이면 이쪽만 기억나는게 좋아요. 빚어가면은 한 번씩 한 축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안쓰는게 좋습니다. 자. 뭐 이런거 말하는거야. 쉽죠. 그냥.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만 몰라. 그러면 she talks as if she knew everything. she talks as if she knows everything.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she looks as if he were rich. 하면 되고. she cries as if she were dying.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호프와 위시의 차이. 아까 위시가 나왔는데 부자 하면 좋겠지만 부자가 아니고. 짜증날때도 썼죠. 짜증날때. 답이 좀 그르면 좋겠어. I wish you would stop smoking. 이런 식으로 짜증날때 썼습니다. 단순한 희망을 나타낼때는 호프를 사용하고. 하늘성의 전이었다고 판단될때는 위시를 사용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일요일이면 월 토요일이면 좋겠다. 이런건 뭐 전혀 토요일이 아닌데. 절대 안되는것이니까. I wish을 써야죠. I hope it stops raining. 이것은 나는 비가 그치면 좋겠어. 희망을 나타낸거지. 그런데 아까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그러면. 아이 좀 그치면 좋겠어. 그 왕 짜증낸때. 왕 짜증낼때는 I wish을 써. I wish it would stop smoking. 이 문을 써가지고. 그런데 이게 I hope it stops raining. 그러면 비를 그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칠 가능성이. 뭐나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I wish you would stop raining. 이런거 그치면 좋겠어. 짜증날때. 그치지 않게. 그치지 모르는 상황에서 희망을 나타났때 쓰고. 제발 빚을 그치면 좋겠어. 오늘 그칠것 같지 않아 짜증나. 그칠것 같지 않아 짜증날때는 이것입니다. 이거 비치지 않게. 그치지 모르는 상황. 이게 말하는 사람의 심적 상태를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가 있죠. 어떤 말을 쓰느냐. 말투 들으면 다르겠지요. I hope it stops raining. 하는 사람은. I wish it would stop smoking. It would stop raining.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말투 들으면 다르겠지요. 여기는. 배가 그치면 좋겠어. 여기는. 아이 참. 좀 그치면 좋겠네. 이게 좀 우리만해도. 그런 말에.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말할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자격. 나는 네가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래. 통과할지 안할지 몰라. 불화실하다. 그런데 희망이죠. 희망. 통과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합격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표현한다. I wish you would pass the exam.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아주. 완전 말하지. 왜냐하면 네가. 시험에 했으면 좋겠다. 아. 어. 어. 패스 안에서 짜증난다. 그런 상황. 아무튼. 희망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 합격 못한다는. 못한다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되겠죠. 네. 아. 네가. 탁케를 했으면 좋겠는데. 탁케를 못할까대. 이런.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 안좋은 기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많습니다. I hope it's sunny tomorrow. 내일. 날씨가 좀. 화창하면 좋겠어. 근데 화창할지. 안할지. 모르겠었지요. I wish it was sunny tomorrow. 내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나와있지만. 4번 보면. 나는 햇빛이 생기 때문에. 비치면 좋겠다. 해가 비칠지. 안 비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망을 나타낼. 이게. 어딨어. 단순한 희망을 나타낼 때는. hope를 쓰고. wish. wish를 쓰면. 반대해야 돼. 현재 사실이 있어야 돼. 사실. 지금. 토요일이 아닌데. 토요일이라면 좋을텐데. 그럼 이제. 어. 여기 이제. what을 해왔채고. what을 쓴다. his. I wish it. were. I wish it would. I wish it would. 이렇게. 완전한 사실이 있거나. 불가능성이. 말을 대. 잠시. 잠시. 잠시 복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잠시 복습을 해줘야 되겠다. 아. 이렇게 이제. I wish it 하면. 울도가 보면. 짜증을 나타낼 때 쓰거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낼 때. 누군가가 직접 사가면 좋겠다 소각을 나타낼 때는 오늘을 쓰지요 근데 과정법 과학을 쓴다 그러면 과학을 쓰면 오늘 토일 하면 좋겠다 토일이 아니야 내가 내일 떠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떠날까 걱정이다 떠날까 걱정이다 따라서 따라서 자 이런 경우 여기서 보면 이런 경우 나는 내일이 휴일이라면 좋겠는데 내일이 휴일이 아니야 한 번 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써야 해 근데 여기는 나는 내일이 휴일이 된다면 좋겠다 내일이 휴일이 아닌데 휴일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휴일이라면 좋겠다 내일이 공휴일이라면 좋으려면 공휴일이 이미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원을 써야 되는데 우들 쓰면 소망이야 내일이 공휴일로 이렇게 변해버린다면 좋겠다 이런 이 뭐야 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로 변해버리면 좋겠다 희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니다 희망을 나타내려면 호프를 써야 되겠지요 이것은 내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호프를 못 써요 내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사실 전쟁이기 때문에 호프를 못 쓰고 그 다음에 간현법을 써가지고 내일이 공휴일이라면 좋겠다 다시 전부터 천천히 물 한 잎 마시고 물 한 잎 아니라 물 한 모으 마시고 호흡 호흡 천천히 단순하지만 그냥 뭐 뭐 하면 좋겠다 일단은 호흡을 써요, 일단.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시를 써요. 그래서 비가 그치면 좋겠다. 이것은 희망. 그런데 I, she would stop, lay 하면 비가 그치면 좋겠다. 그거는 똑같은데, 이건 비가 그치면 좋겠다. 이건 비가 그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그치면 좋겠네. 이건 가볍게 얘기하고, 이건 정말 비저그치면 좋겠네. 이런 차이가 있다. 짜증을 내기 때문에. 그건 비가 그치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건 희망이야. 네가 시험에 통과했으면 좋겠어. 네가 통과하길 바래. 이렇게 희망을 해줘야 해. 그런데 통과하면 좋겠는데 안 통과할 것 같아.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기분 나쁜 말이야. 이런 건 안 돼. 내일 내가 그치면 좋겠어. 그냥 희망. 내일 비가 그치면 좋겠어. 하지만 내일 앉혀서 앉힐까 봐 걱정이다. 이런 뭐랄까. 한해사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위시를 쓸 수가 없다. 내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 예를 들어서 떠나기로 이미 했어요. 떠나기로 이미 했어요. 그러면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지. 네. 근데 이건 내일 햇빛이 안 쬐기로 예정돼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어. 내일이 공휴일이 아니야. 근데 공휴일이라면 좋겠다. 그때는 이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면 이게 반대로 상상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내일이 공휴일이 돼버린다면 좋겠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war. 이 피장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물론 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의미의 차이를 정확히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자 이제 before. 아. before 하기 전에 가볍게 그냥 표현 한번 해 볼까요? 난 이거 늦으면 좋겠어. I hope it stops raining. 그 다음에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I hope you pass the exam.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일 햇빛이 쨍쨍쨍지면 좋겠다. I hope it's starting tomorrow. 희망이니까. 난 줄 알지 말고. 내일 공휴일은 좋겠다. I wish tomorrow or a holiday.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249점. 하기 전에 단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sun. 아닌 거고. heaven. occur. accrue. arise. originate. eventually. issue. take place. break out. go on. turn up. clap up. come up. come about. come to pass. 막 따라야 돼요. 막 따라야 돼요. be type. be fall. transpire. 발생하다. be fall은 특히 타동사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이나 싸워. be fell him. 이런 식으로 바로 목적을 봐야 돼요. gravity. 중력. gravity. 중력. timely. 시기적절. rescue. 우조. trouble. 어려움. trouble. 앞에. 띄어쓰기 한번 해주세요. trouble. 앞에. trouble. 앞에. 예전이 문제가 된다. 우리를 뛰면 이쪽이 갈 수 있어요. trouble. 어려움. might have ppsg1. hard. 열심히. drive on job. desert. oxygen. 산소. 동요. 무조건 알아서 동요. include. involve. incorporate. encompass. embody. embrace. contain. cover. compromise. comprehend. subsume. taken. counted. animal. anyone이 아니면 animal을 배워. long ago. 아니전에. 최근에. injury. 부상. 사망자. disappear. ever needs. paragon ever needs. evaporate. vanish. die out. fade out. fade away. become extinct. 우무시함. 특히 우무시함은 동요를 조심해야 됩니다. severely 심하게. show up. turn up. 나타나다. assistance. go. finish. task. quick action. 속내. foresight. 선전지명. 예측. 예측. foresight. drown. excited. hunter. 사냥꾼. buffalo. 비교로. 비교들수. operation. 개체수. 인물. 자 여기는 역시 출제 고민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before without. except for. save for. before without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except for, save for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나중에 나오지만. except. save. 또 있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이들 다음에. 주절시제가 조종사 과거야. 만약에 이런식으로. 과거. 그러면 이때. would, could, might. 이때 과거면. 없다면 뜻이에요. 없다면. 이쪽이 과거완료야. 그러면 없었더라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would, be, would, be. might, be. 오면. 이건 없었더라면. 이건 없었더라면이야. 과거니까 없다면. 과거완료는 없었더라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음! 은 따위어면. 쓰실 때는 동의어가 이것입니다. if it were not for. or.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if they were not. if it were not. if it were not. if it were not for. or, they a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or, they are not for. 이렇게. 이걸 과거로완료하면. or. had not been for. 그래 내고. if. 를 빼면. had not been for. have가 앞으로 오죠. if there had been no. 이 원을 헤드민으로 바꾼거지. if를 빼니까 역시 헤드가 앞으로와서 had there been no다. if it war not for 하나만 알면 전부 유추해서 추려낼 수 있어요. if it war not for if 빼면 were it not for 과거완료하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거 if 빼면 had it not been for if there were no, if 빼면 were there no? 이걸 과거완료 하니까 if there had it no if 빼니까 had there been no 이거 없다면 어디서 따라하냐 자 다음 문장을 국어로 번역하세요 그랬습니다. translate the foundation dances into gorean.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그랬습니다. 이거 단어 알아보기에서 뭐예요? 저거 모르면 그래서 태양이 없다면 그래야지 그러나 태양을 위하여 그러면 안된다. 지금 빨간색으로 주홍색으로 이렇게 자홍색인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없다면 하지만 만약에 독해 속에서 다 검정색으로 나오면 그러나 태양을 위하여 우리는 살 수 없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죠 나옵니다. but for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텐데 그런 말이고 what would happen if there were no gravity 충력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떠나리겠죠 without this timely rescue 그 이식이 역전한 구조가 없었더라면 she might have died 그녀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여기도 없었더라면 but except for his advice 그의 좋은 충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실패했을텐데 이렇게 해야지 그의 좋은 충고를 제외하고 나는 실패했어 무슨 말이지? except for는 직선법에선 제외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존법이 오잖아요 그러면 없었더라면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과거법이 없다면 됐죠 but for your help I would have been a big trouble no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래야 되겠지 나에는 큰 어려움에 빠졌을텐데 여기가 우리의 피피니까 없었더라면 if one of four is family 그리 가족이 없다면 그는 would not work so hard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을텐데 여기는 이제 없다면 여기 붙으니까 worry not for music 음악이 없다면 our life would be as dry as a desert 우리의 인생은 산업처럼 건조할 것이다 but for oxygen all animals would have disappeared no go would have been 피었으니까 산소가 없었더라면 모든 동물들이 오래전에 사라졌을텐데 그런 말이 됐습니다 he would have been included in the team 그는 팀에 포함되었을텐데 그의 최근 부상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팀에 포함되었을텐데 그러나 그의 부상을 위하여 해버리면 인생이 조금 난다 안되지 그러니 before를 알아야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말도 하고 듣고 쓰고 읽고 말 다 할 수 있지 외워둬야 해 and not before your assistance 도움이 없었다라면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을텐데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마음대로 막 그냥 소변에서 but for without except say for but for without except for say for if you wanna for what it not for if they wanna worry they are no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if there had been no had there been no 이렇게 막 소변에서 여러분이 영어를 즐겨줘야 이렇게 말합니다 say for is good actions 그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라면 그래야지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저축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신속한 행동을 위해서 저축해라 say for 구해라 그러면 안 돼 say for 이게 과완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없었다라면 그래야 돼 그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라면 we would have been severely 우리를 분명 심한 부산 중산을 입었을 것이다 and not before he's wholesale 그의 성경 지명이 없었더라면 성경 지명이 없었더라면 ever in the boat were there and ground boat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익사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성경 지명을 발휘하여 우리 보트 타지 말자 보트 중간에 내리자 이렇게 뭐야 미국 서부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스캘리포니아 서부에 백인 헌터들이 없었더라면 what would have happened to the buffalo population buffalo population 미국 출소 개체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도 buffalo들이 날뛰고 다닐지도 모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한번 대화를 해보시다 대화가 없다고 우리를 살 수 없었네 but for the sun we're gonna live 만일 중요하게 없다면 무슨 일을 할까 but for gravity what would happen except for gravity 마음대로 그의 시기적대한 구조가 없었다라면 그의 시기적대한 구조가 없었다라면 그의 시기적대한 구조가 없었다라면 그의 시기적대한 구조가 없었다라면 he would have been included he would have been included in the team but for his recent injury 너무 도움이 없었다라면 나는 그의 일을 금방 주소를 썼을 거야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fore your assistant I could not have finished the task 그의 시기적대한 구조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분명 충성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say for his quick actions we would severely we would surely we would certainly have been seriously injured 그의 시기적대한 구조가 없었다라면 모두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익사했을 것이다 if it had not been for its foresight everyone in the boat would have drowned minus 서부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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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할 것 같은데